안녕하세요 신성조 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저번에 보였던 9700이에요. 야속대로 가져왔어요. 9900k 입니다. 가격은 제보 안정화 되어서 이제는 70만원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거에요. 보시면 패키지부터 달라요. 9700k 의 경우 이전에 8700 이랑 동일한 패키지를 쓰고 있지만 9900 의 경우는 보이시죠? 플라스틱 패키징이에요. 축구공에 있는 마크 비슷하게 생겼네요. 여하튼 이걸 뜯어서 뜯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거에요. 9900k 노말 9700k 노말 오벌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도가 얼마나 오는지 각 벤치마크 툴을 돌리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9700k는 뜯다를 해보고 과연 몇 도가 낮아지는지 를 확인하면은 사실 뜯다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냥 써도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오늘 보여드릴 것은 그거에요. 이 두 제품간의 온도차 그리고 이 제품은 뜯다에 쓸 때 얼마나 온도가 낮아지는지 그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벤치를 일일이 돌리면서 비교해 드릴 겁니다. 테스트 시스템입니다. 마시무스 히어로 보드고요. rts 2080ti 조텍사 거고요. 그리고 크라켄 3열 일체형 수냉 쿨러입니다. 거기에 전원부 발열 해설을 위해서 그 베이시면에 펜 하나 얹어 뒀어요. cpu는 9900k고요. 메모리는 티포스 라이트호크인데 일단 클럭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본 클럭으로 뒀어요. 모든 게 다 오토 옵션이고요. 전압만 1.3으로 고정으로 할 거예요. 전압을 왜 1.3으로 고정을 하냐면은 cpu 마다 이제 편차가 조금 있는데 지금은 9900k 와 9700k의 온도 격차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두 cpu 간의 전압을 똑같이 줄 거에요. 다만 전력관리 기술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전압은 약간씩 출력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은 프라임 95 링스 0.93 버전을 쓸 건데요. 저거를 돌려보고 링스는 2바퀴 프라임은 10여분 돌려보고 맥스치 온도를 확인할 겁니다. 코어가 맥스치 온도 평균치를 보고 실제로 1.3V일 때 3년 순행에는 어느 정도가 온도가 나올 것인지 확인을 할 거고요. 그 확인이 끝난 뒤에 9700k를 뚜따를 할 거예요. 뚜따를 했을 때 마찬가지죠. 두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평균 값을 내보면은 뚜따의 효용성을 대해 알 수 있을 겁니다. 몇 도 정도가 내려가는지. 그 온도 차이를 보고 뚜따는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에요. 그게 오늘 보여드릴 주제고요. 일단 테스트를 시작할 겁니다.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테스트 화면은 16배수로 돌리도록 할게요. 결과값만 알면 되니까요. 감사합니다. dad하자 Moses 네 대략 5분의 시간이 지났고요. 온도는 54도 부터 59도 까지 대략 그 쯤이네요. 이제 뚜따라 할 거에요. 지금 보이시는 구체 700K를 뚜따라 해 볼 겁니다. 준비물은 요렇게 준비해 놓고요. 사실 뭐 9700K는 저도 요번이 처음 따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떨리네요. 이게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인디움으로 솔더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뚜따다가 날려먹을 확률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무사히 뚜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틀어서 떼보도록 할 거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9700K 뚜따가 되었고요. 일단 한번 닦아 보도록 할게요. 이게 손톱으로도 밀려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쫄깃해요. 보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근두근 거리는 성공 여부 확인이 남았어요. 한번 천원을 넣어봅니다. 벌써 뜹니다. 일단 뜹는 CPU가 다행히 뻥 나진 않았나 보네요. 온도는... 확실히 뜹다하기 전보다 기본 온도는 내려간 것 같아요. 원래 30대에 나왔는데... 지금 20대로 바뀌었네요. 전압은 똑같이 1.3입니다. 보이시죠? 링스 한번 두바퀴 돌려볼게요. 링스 돌리다 뻑 하고 나가는 건 아니겠죠? 또 아마 리퀴드프로 골고루 도포 됐을 거라 믿습니다. 코어 간 온도 차이가 심하지 않은 거 보니 일단 제대로 도포는 된 것 같아요. 또 지겨운 링스 타이밍이니... 비니스 2바퀴 완료 자 비니스 2바퀴 완료 온도는... 코어 간 온도 차이가 좀 나네요. 제일 낮은 놈이 71도 제일 높은 녀석이 86도나 됩니다. 음... 사실 로드 안 걸렸을 때 온도가 편차가 크지 않은 거 보니 이거는... 한 코어가 유효단이 낮게 나오지만 사실 평균 끝 보면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다가... 도포가 약간 밀렸을 순 있어요. 근데 엄청난 차이는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 프라임 온도도... 한 5도가 낮아진 것 같아요. 지금... 4분 정도 지났는데요. 사실 3분만 지나도 로드가 걸려서 충분한 온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온도가... 앞에 거보다 한 5도는 낮은 것 같습니다. 앞에는 60도는 넘게 나왔는데 말이죠. 부스터도 정상적으로 켜져 있고요. 올코어는 4.6 원코어는 4.9 지금 막 5분 정도가 됐는데 더 이상 진행하는 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충분히... 네... 덜 꺼졌습니다. 일단... 여기서... 멈추고요. 그래프... 그래프나 아니고 이제 여기에 대한 제가 의견을 요 다음 장면부터 말해 볼게요. 제가... 일일이 이제... 나왔던 온도를 다 더해서 나누고, 나누고, 나누고 해서 엑셀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말하는 영상에 이제... 자막으로 띄워들 텐데요. 그... 사실... 상당히 뚜따에 대해서 실망적인... 느낌이 드네요. 어... 제 지금... 앞에... 뚜따하는 영상을 보여 드렸으면 아... 아시다시피... 뭐... 코어가 드러날 정도로 제가 긁었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가 다 완벽하게 긁혔다는 소리는 아니고 코어 일부분이 드러날 정도로 확실하게 평평하게 음... 잘 긁어서 거기에 리퀴드프로를 도포했는데요. 실제로... 온도 차이는 2도에서 4도 내외였습니다. 이게... 물론... 좀 더 뭐... 테스트 시간을 길게 잡으면은 타 사이트처럼 뭐... 9도 8도 10도 이렇게 차이 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오버클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온도 많이 차이 나서 10도 10도 가지고는 클럭을 1올리기 힘듭니다. 0.1을요. 오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거에요. 예를들어 내가 4.9인데 5.0을 넣으려면은 전압을 얼마나 더 줘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끄트머리일수록 전압이 많이 먹게 되는데 한두스 테스트 되는게 아니라 뭐... 0.05 꽤... 높은 전압이 요구에요. 0.05 뭐... 적게 줘도 0.04 많이 들어갈게 뭐... 0.07 고... 0.1클럭을 올리기 위해서 그 정도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 정도 전압을 더 주면은 온도가 10도가 아니라 뭐... 13도 14도 이렇게 치솟게 돼요. 결과적으로 뚜따에서 모노릭 클럭이 뚜따하면은 0.1을 더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제품이 없다고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에요. 맞죠? 물론 제가 테스트한 제품이 9900K가 아니고 9700K이기 때문에 오히려 온도편차가 낮게 나왔을 수 있습니다. 9900K 같은 경우에는 여러 뚜따 하신 분들이 말을 종합해보면은 9도 10도가 정섭니다. 그 정도... 그니까 더 온도가 높게 나오는 9900K 정도 돼야 이제 뚜따 했을 때 그 정도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인디움을 제가 깎아내면서 느낀 건데 인디움이 리퀴드 프로보다 온도 전달이 구려서 온도가 높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인디움이 매우 두껍게 발려 있습니다. 매우 두껍게요. 그 두꺼운 걸 다 깎아내고 히트 스프레드랑 코어 간의 거리가 좁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좀 더 좋게 나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열 전달 물질 간의 이제 온도 열 전달 온도 격차는 크지 않고요. 두께만 비슷하면 비슷하게 들어갈 거에요. 근데 인디움이 두꺼우니까 그만큼 거리가 멀어져서 온도가 높게 나오는 거고 뚜따한 작업은 그 인디움을 밀어내고 히트 스프레드 간의 거리를 좁히면서 리퀴드를 채워준 겁니다. 뚜따 같은 경우에는 8000번 때만 해도 저는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9000번 때 같은 경우에는 뚜따를 하지 않고 차라리 그 위험도와 거기에 들어가는 노력과 돈을 2열 순행에서 3열 순행으로 바꾸는 그 정도만으로 충분히 5도 정도가 내려가거든요. 뚜따 할 돈으로 그러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퇴근하고 시간 여건상 길게 테스트를 못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10도 이상 차이 나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미미한 2도 4도 이 정도 차이를 느끼실 바에는 특히 9700이거든요. 뚜따를 하지 않고 차라리 좀 더 좋은 순행 쿨러를 쓰시고요. 9900K는 진짜 전압을 조금만 더 줘도 조금만 더 줘도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럴 때만 또 따라하세요. 아니면 의미 없습니다. 0.1 안 올라갈 겁니다. 서로 10.1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 플레이 상에는 체감이 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9900K를 링스를 돌려봤는데요. 기본 전압에서는 9900K도 온도가 100도대를 찍지 않아요. 3열 순행을 사용하면요. 그러니까 2열이나 3열 순행을 사용해서 기본적인 4.8 오버 이 정도라고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다른 또 뭐 재밌는 아니면 위험 부담이 갈 수도 있는 그런 실험으로 뵙겠습니다. 이상 신성조였습니다. 좋아요 추천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특히 구독 좀 눌러주세요. 28명 밖에 없거든요. 21명 도서실 분석 유전해 22명 22 Вселе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